옥냥이 한 번 찍고 갑시다 아니 왜 종세형 그거 내가? 아니 수상한데? 수영씨 옥냥이라고 믿어? 승우아빠야 아니 신체를 우리가 보고 누르지 말라고 했는데 진배 한 번 내려쳐 옥냥이 아니면 내려칠 거야 나 믿어? 옥냥이 아니면 진배 옥냥이면 승우아빠다 세 번째 나는 추리를 잘못한 거지 모르는 거 아니야 제 진배 도두사 같다 아니 나 도두사형 자 이거 우리 한 명에 누른 거 같은데? 어 우리 한 명 우리 한 명에 중립 살인할 수 있는 펠리콘 넣었어요? 오케이 자 갑니다이 나 우리 하기 싫어 거기가 더 좋아 어디로 가야지? 사람이 없냐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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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열이 형 기열이 형 기열이 형 아니 모이지마 기열이 형 기열이 형 기열이 형 아니 특이한 거야 특이한 거라고 아니 모이지마 특이한 거라고 갑자기 나한테 좋잖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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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여기 뭐해 여기 왜 비둘기 주심 비둘기 주심 아 그래 비둘기 있어? 뺐잖아 있어? 비둘기 있다니까요? 아니 기열이 형 자꾸 뭐 그거 있다는데? 뭐가요? 집사ição 기열이 형 기열이 형 쟤나 비둘기 같아 비둘기 비둘기 떨어져 떨어져 비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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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니 그것만으로 주시면 안 되지 breaths 기열이 형이 쫓아 esse 기열이 형이 쫓아 기어른이 어딨어? 기어른이 이상해? 몰라 나 도망다녔어 기어리 형한테 기어른이 뭔가 이상해 기어.. 아! 야 ㅆ 기어른이 이상해하고 죽였어 아 내가 봤는데요 내가 봤는데 병건이가 나를 먹었는데 누군가가 병건이를 죽여서 제가 살아났어요 아 그래요? 나 기어른이 너무 시키는 것 같아 근데 저기 제가 죽인 사람 봤는데 자수하시죠? 아 봤어요? 기어른이 먹었다고요? 아니 봤다고요 제가 지금 아 봤다고? 하하하하하 누군데 말을 해요 아 봤다고? 아니 자수하세요 제가 봤어요 자수하세요 뭘 자수해 진배 형 왜 신고했어요? 어 시체를 봤으니까 나는 당분위가 있다가 나왔는데 어 나랑 진배가 나왔어 저기요 제가 그 목격자인데 자수 안 하실 거예요? 어 누구님 근데 영주 형도 광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 찍어주세요 확실히 보신 거 맞습니까? 광장에서 무조건 걸리지 저기 한 명밖에 없었고요 파란색이었습니다 파란색 파마머리에 파란색 영태형 괜찮아 영태형이구나 나 아니야 영태형 영태형은 이것도 아이언이야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저 일단 들어갔어요 나 아니야 영태형은 이것도 아이언이야 파란색이 파마머리에 그는 이거 그냥 이유가 없어요 나 누구야 영태형은 괜찮아 아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아니 병명이 여지도 안주고 저 아니에요 진짜 파란색이 남은 지 명령이 있잖아 영태형 영태형 아니야 진짜부터 태형 아니야? 아니면 기어링이 있고 파마 이기잖아 파마 아 파마 아니야 영태형 아니면 기어링이 있고 나 아니야 아 아 아 아 아 뭐야 아 나 너무 잘하네 근데 그 안에서 기어리형이 나왔어 하하 하하 그 몸에서 기어리형이 나왔어 기어리형이 뭔가 이상해 뭐야 하하 아 몸에서 나왔어 몸에서 아 나 나 깜짝 놀랐어 아니 이거 빨개는다 오리가 펠리콘 죽여가지고 하필이면 형! 거기서 나를 광장에서 죽이면 어떻게 사람을 이 밸런스가 맞는데? 아니 몸에 있을지 몰랐지 누가 가끔 걸릴지 않아서 내가 아니어도 그냥 걸려요 거긴 사람 많이 지나다녀서 아 니가 해봐 인마! 한 명밖에 없는데 인마! 걸릴지도 못해! 어? 아니 아니예요! 아니 봤다고 했는데 그날 투표하는 거 봐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한다니까 그날 투표하라고 계속 아니 몰리면은 무조건 걸린다 아니 너무 확실하잖아 너무 확실하잖아 아니 봐봐 자수하세요 나오시면 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저는 너무 그럽니다 아! 아! 그것만 하면 돼? 열심히 변명했어야죠 열심히 변명했어야죠 아 저 두고밥 다 멀어버릴 테니까 빨리 레디해 레디! 예예 그러세요 아 저는 정말 오프라 갑니다 아 이건 이것도 아이언이야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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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썰어도 어떻게 아군을 써냐 전 진짜 아니에요 죽어보자 침착맨 하하하하 죽어보자 침착맨 헤헤 나 아니야 진짜 나 아니야 진짜 뭘 걸렸는데 뭐 다 안 돼 아니 이미 결과가 나오는데 뭐가 아니야 나 특수적이 뭐가 아니야 터져 엎어져 호소를 하지 말고 전문적으로 설명을 하세요 알리바이를 자 딱 말투 드릴게요 저 뭔들이면 저 안참아요 저 저 안참아요 뭔데 너 뭔데 나 그 그거 잠깐만 나 직업 좀 볼게 나 조류관찰자 벽 넘어서 보는거 한줄기로 저기로 갈래 나 너한테 옮기실거는 너 병있는거 같거든 나? 붙지마 서로 번에서 여긴 아니지 오지마 오지마 잠깐 붙으려고 한다 우험방 조작미숙처럼 붙으려고 한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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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조작미숙처럼 조작미숙처럼 우험방만 할 수 있는 연기 조작미숙처럼 붙기 여기 사람 많으니까 안전거리 이제 자 우리 3명은 붙어있어야 돼 그래 그래야지 안전해 3명은 붙어있어야 돼 그리고 나 비밀 하나 얘기해도 돼? 어 나 약간 외국인이야 아 뭐야 장군 죽었는데 뭐야 누구야 기열이 형? 말을 안해 말을 안해 기열이 형 말 안해 이거 캐구다 내가 말도 안해 아 그거 당했다 말 못하기 말 못하기 당했다 아 그러네 기열이 형 아봉 걸린척한다 아봉 걸린척한다 아봉 걸린척한다 아봉 걸린척한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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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놓고 캐구 죽여놓고 근데 기열이 형님이 연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런 걸 한 적이 없어 기열이 형님이 아봉을 어떻게 안 썼어 기열이 형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 기열이 형 그렇게 안 똑똑한가 기열이 형 그렇게 안 똑똑한가 여기 없던 사람 승우아빠? 승우아빠 뭐였어요 기열이 형이랑 같이 가고 있었는데 같이 가고 있었다고? 군기반장 있어 군기반장 그러면 이거 기열이 형이 풀리면 무조건 진화 형 몰아갈 텐데 우리가 한 명인데 기열이 형은 말을 못하고 승우아빠는 옆에 있었어 그럼 승우아빠가 기열이 형한테 침묵을 걸고 당근을 죽인 거 아냐 그리고 기열이 형 지키면 돼 기열이 형 지키고 다음에 소집하면은 기어링이 알려줄 거 아냐 이번엔 지키고 그치 그치 맞아 맞아 도도수에도 있어 도도수에도 기열이 형 심장 누르지가 않아 기열이 형 뭐지? 기열이 형이 저렇게 연기를 할 리가 없는데 저런 지능적인 플레이 한 번 더 하신 적은 절대 절대 그런 거 안 해 기열이 형은 진짜 본인 안 하신 거야 기열이 형은 그냥 피지컬로 하지 저렇게 뇌 쓰면서 안 해 맞아 맞아 어 뭐야 건너뛰기야? 응 건너뛰기 또 모른 척한다 또 모른 척해 뭐야 잠깐 승우아빠 승우아빠가 골랐어 승우아빠가 골랐어 승우아빠가 골랐어 진배 저 고르는 거 뭐 있어 저거 엄마가 기열이 형 찾아 나 저게 나한테 와 이거 신고 어떻게 누르냐 이리 와봐 그냥 알려줘 승우아빠 승우아빠 어 여기 왔어 도망가 어디 어디 도망가 도망가 여기 위에 승우아빠 특성상 에이 모르겠다 그거 죽이고 죽는다? 승우아빠 저거 그거 아니야 비둘기? 승우아빠래 승우아빠래 기열이 형님이 승우아빠라고 얘기해가지고 쳤어요 끝났어 승우아빠야 형 나쁜 녀석이 지가 단골이를 죽이고 나한테 입을 다물게 하고 몰아갔어요 승우아빠 승우아빠 아니 승우아빠가 죽었잖아 승우아빠 문기반장 승우아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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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박에 우원박 왜 안되냐고 그랬어 어? 이른다 어는 뭐야? 우원박이야 아까 초파 못했잖아 어는 뭐야? 우원박이야 누가 기어리형 기어리형 하더니 갑자기 신고 됐어 나 여기 신고 안 했는데? 아니 진배가 기어리형 기어리형 하더니 우원박을 보자마자 진배가 죽었는데? 원박아 좋게 가 캐나다산 거위 맛은 어때? 아니 동수형이 캐나다산 신고 갔던데 캐나다 거위를 먹어도 신고가 돼? 하하하하하하하하하 먹었네 아 왜 먹어 죽이면 무조건 신고가 되는데 아니 죽이는 게 아니고 먹으러 갔는데도 신고가 된다고? 모든 사건이 왜 내 근처에서 일어나지 아 이거 우린 도도새가 맞다 아 두 명 오리에 도도새 하나가 맞는거 같아 아아 아 아니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막 먹어버리면 어떻게 해 눈치 보면서 먹어야지 스캠 하려고 그러는 줄 알았지 아 나 캐나다 거인데 아 자 일단 세팅해보고 오리 돌에 도도새 하나만 넣을게요 아 오지마 오지마요 그 어 아냐아냐아냐 직업 직업하면 죽이는거 직업 까이면 죽이는거 나 폭탄 뭐야 뭐야 폭탄 여기 터졌어 누구 하하하하 자 제가 종을 쳤구요 눈앞에도 누가 폭발했어요 폭탄 사림만 가봐 폭탄 사림만 가봐 폭탄 사림만 가봐 사람이 많았어 사람이 많았는데 영태형이 나한테 폭탄을 줘가지고 내가 다시 넘긴거 같아 뭘 넘겨 그럼 영태형이네 나 폭탄 나 형한테 넘겨는데 뭘 넘겨 나 폭탄 받은 적이 없으면 소리만 났는데 뭔소리야 그럼 아니야 그래서 원바이가 죽었잖아 아니 너 폭탄가 있는거 같아 해놓고선 갑자기 넘겼다고 하면 알고 있다는거 아니야? 진베네 나한테 나한테 뭔소리야 자 내 말 들어보세요 내 말 들어보세요 진베야 진베 폭탄이 안 넘기면 죽는데 그럼 나는 빨리 넘겼지 말을 더듬어 왜 아니 진짜로 진짜로 아니 나 진짜로 종수는 종수는 탐정 있으면 나와봐 탐정 있으면 나와봐 나 탐정이야 어? 와 이걸 내가 죽는다고 와 이 사람을 제못해 진짜 퇴 져라 니들은 져라 나 영태형 골라는데 아니 종수형 아니라니까 이거 나 아니라니까 신고하라고 해서 신고했구요 동수형을 몰아간 사람들이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영태형하고 진베랑 맞고라 떴는데 진베가 아니였으니까 영태형은 무조건 죽여야 된다고 봅니다 영태형이네 저는 그냥 폭탄을 서로 주고받고 했다고 했는데 진베 아니면 그럼 형이잖아요 아니 저는 안 받았어요 받은 적이 없어요 에이 형이 왜 그런지 잠깐만 용량아 기열이 형 승호아빠 같아 왜 말해봐 영태형 아닌거 같애 병건이 형 직업 뭐에요? 내가 내가 검색해봤는데 아니야 나 나 검색군인데 승호아빠야 나 아니야 나 안고 승호아빠야 나 병건이 형 가야돼 일단 병건이 형 쌓아빠 이상한데 도둑이 형 아니 이상한데 도둑이 형 도둑이 형 도둑이 형 도둑이 형 나 검색군이야 아 이거 잠깐만 아니 아잇 아잇 아 뭐야 아 둘 다 둘 다 왜 가 내가 내가 풀었어 뭐야 아니 일단은 여러분 제가 어떻게 된거에요? 아까 두 명 어디갔어요? 영태형 있는데 이거 마지막에 진화 형이 영태형이랑 병건이 형이랑 그러거든 둘 중 하나 아니니까 뭔 소리야 궁금한게 승호아빠 두표 영태형 두표인데 왜 승호아빠만 죽음? 죽은게 아니라 감옥 같잖아 근데 승호아빠 왜 혼자 감옥가고 영태형은 안가? 나도 갔어 내가 말했는데 감옥에 둘이 있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니까 열리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뭘 죽여 나 검색군인데 나 죽이지 마 아니 다른 사람들이 개못하잖아 이거 아 꺼내주세요 아 나 아니야 죽은 목숨이네 이거 원리하는 저 아니에요 이거 오빠 방금 어떻게 들었어요 아 몰라 이거 빠지는데 이거 왜 빠지지? 아니 나 몰라 왜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왜 되는거야? 이거 왜 되는걸까? 나 죽은 목숨이야 살려줘 똑딱 똑딱 나 들어가 있으면 안 받을거지? 아하하하 니가 똑딱 똑딱 폭탈이 터진다 폭탈이 터진다 폭탈이 터진다 폭탈이 터진다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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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살려 우리 살려 나 어디로 줘 이렇게 멍청할 수가 있어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아 일단 영평 찍어 도도새 아 나 영평 안찍어 나 안찍어 나 검색꾼이야 나 검색해봤어 영평 아니야 아니라고 아 저게 도도새야 모르겠네 아 저게 도도새야 아 진짜 어이없네 와 진짜 어이없다 아 뭐야 아 뭐야 옥냥이 의심해 옥냥이 아니 여긴 맞는데 옥냥이 아닌가? 아 도도새야 뭐야 어? 아니 병건이 형은 뭐야 아니 맞네 아 나 검색꾼인데 아 저기라니까 옥냥이라니까 옥냥이 옥냥이야? 옥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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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 수없어 이거 4명이잖아 일로와봐 오리가 나쁜거야 형 오리가 나쁜거야 우리가 잘 잡은거야 우리가 잘 잡은거야 잘 잡은거야 니가 잠깐만 여기 도도새가 몇명이야 아니 옥냥이야 옥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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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해 옥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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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검색했는데 검색군이요. 영태형 아니라고 했잖아요. 네. 맞았잖아요. 아니 병건이가 지금 죽였어. 당구랑 병건이가 죽였다고. 뭔 소리야. 기열이 형이 그 캐고 죽인 다음에 갑자기 그거 된 거겠지. 나는 그거야. 교류관찰자. 아니 그 침착면 니가 뭐 이렇게 상대 검색했다는 거 아니야? 근데 영태형 아니라고 하지 않았어? 니가 감정 그런 거 아니야? 나 쏴 죽이는 사람 있을까봐 일부러 거짓말로 말한 거야. 검색군 자체가 없어 애초에. 기열이 형 눌러. 뭐야 그럼. 기열이 형이야. 기열이 형이 바로 죽인 다음에 자기가 죽이고 하는 거 내가 봤다니까. 캐고야. 캐고 아니면 본인이 시간이 없으니까 죽이고 버릇을 신고한 거야. 기열이 형이 되니까. 침착면이구나. 영광아 너냐? 나 아니야. 어? 나 침착면 찍었는데? 쫒아 새웠어. 아 진짜 짜신다. 아 진짜 짜신다. 아 진짜 이거 했잖아. 아 진짜 개뭇한 얘기는 못했는데. 아 뭐하는 거야. 아 그렇게 억울한 척 하는 거야. 기열이 형이 자취한 거예요? 어 내가 나 찍었어. 단군 니가 그거네. 어 자취가 되는구나. 단군 니가 오네. 아니 내가 찍었어 내가 나 찍었어. 아니 뭘 해도 지는 판이었어. 도도새가 잘 찍었는데 어떻게 해. 도도새 있기 때문에 킬러는 찍으면 안 됐어. 표가 동인표가 나왔어야 됐어. 아 나는 오준이 찍었어야 됐다. 어 병건이가 건너 찍었어야 됐다. 나 이제 알았으면 돼. 도도새가 잘.. 도도새가 잘했어야지. 도도새가 잘했어야지. 야 그러면 니가 확실히 말해야지. 나 찍는다고. 니가 또 아니라며. 지가 나 설득시켜놓고. 아 깜짝이야. 우움박 너 뭐야. 뭐야 뭐야. 너 직원 뭐야. 나 좋은 거. 직원 뭐야. 직원 뭐야. 직원 뭐야. 직원 뭐야.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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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왕이 죽었네. 직원. 수호 형이 죽었나보고. nessfter 성형이 죽고ouver truthful. 주호 한번 추와던 kv ggdpxj 폭탄만 섀린 것 같은데.. 야 됐지만 정 ним.. 공만 스포Ч brake. 야 element Ac. 우리가 죽어서 죽었다니깐. 주호 형 엄 Haha 뭔 crispy와 함께.. 아니 너 안 죽였어 내가 봤어 내가 죽였어 뭘 봐 보기는 도도쇠? 병건이 도도쇠? 병건이 도도쇠? 병건이 도도쇠인가 보다 내가 죽였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병건이 도도쇠다 도도쇠다 도도쇠 맞아? 병건이 도도쇠네 아 너무 친하잖아 병건아 도도쇠가 너무 친하니 아 그럼 나 찍지 마세요 나 안 찍으면 난 좋지 아 땡큐 땡큐 아 땡큐 땡큐 아 찍지 마세요 아 잠깐만 칸사 누가 신고했는데 고맙습니다 안 찍으시고 했는데 잠시 해야지 자 이번 게임 끝까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얼킹 고르세요 저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전 얘기했어요 전 죽이지 않았어요 말도 제대로 못하죠 안 죽였다고요 아 그래요 내가 안 죽였다고요 어쩔 수 없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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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열 받네 목소리 킹받네 봐봐 맞죠 제가 봤어요 제가 봤다고 했죠 자 저 도도쇠예요 자 저 도도쇠입니다 침치하면 도도쇠 봐 예 저 도도쇠니까 죽이려고 하지 마세요 도도쇠 확인 도도쇠 확인 도도쇠 누구야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흉내책이고요 제가 흉내책인걸 안 옹냥이씨가 제 눈앞에서 승우아빠를 보고 종수영이 휘나바 걸쒀다 제가 흉내책인걸 눈치채 옹냥이씨가 승우아빠를 댕강 잘라버렸습니다 종수영이 제앞에서 승우아빠를 댕강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면 두 분 싸우지 말고 서로 한 표 서로 줄거면 놔줘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정권씨는 오 도도쇠라는 결론에도 에센하 정권씨가 선택하면되어 이거 옹냥이죠 당근 고르자 우리 당근 골라 당근 나 당권 골르래 아니 뭘 당권이야 왜 도도새야? 왜 당권 한표 한표 아 나 아니야 침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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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안 아니라고? 나 아니라고 아아 아아 왜 침도새래 도도새 아니 근데 도도새 깎았어 내가 죽였다고 장이사 뺍시다 장이사 쓸모가 없어 장이사 장이사 뺄게 기다려 실버이빙을 좀 넣어드릴게요 결집중 내가 얘기했어 암살자 있으면 나 죽여라 너 뭔데? 나 연예인 나 연예인 승허아빠 승허아빠 지금 뭐야? 저는 박예가 있는 시민이예요 아 보안관 혹은 보안관 혹은 또 이상한 행동하면 그냥 바로 스페이보를 보여요 결심을 하면 그냥 바로 내려쳐 그리고 죽어버려 이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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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결심이 있으면 내가 바로 움직여 영태형 옥냥이 좀 이상해 나 안 돼 하니까 오오오 오오의 kin 나 지금 죽은 사람 한명도 없지? 당근 없다 당근 없다 당근 없다. 왜 없을까? 당근을 찾아봐 하니 올리고 와ANG text 이거 지금 제가 še 내 공 jan 내 공에 시 나이.. 나 알았어 나 알았어 나 알았어 아무도 누르지 말라는데 옥냥이가 지금 걸릴거 같으니까 지가 눌렀어 알았다 알았다 하니까 이거 퀴즈이 안줄라고 안줄라고 아봉 걸린척하네? 아봉 걸린척하네? 옥냥이 한번 찍고 갑시다 이건 누가 봐도 옥냥이네요 아니 왜 종세형 그거는? 수요 없이 옥냥이라고 믿어? 승우아빠야 신체를 우리가 보고 누르지 말라고 했는데 나 믿어 나 믿어 나 믿어 옥냥이 아니면 내려쳐야 돼 옥냥이 아니면 내려칠거야 나 믿어 옥냥이 아니면 진배 옥냥이면 승우아빠다 아니야 야 승우아빠야 쇠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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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멍청한거지 나는 추리를 잘못한거지 모르게 아니야 쟤 진배에 도두사갔다 감사합니다 아 나는 멍청한거지 갑자기 갑자기 무슨 미사일처럼 갑자기 미사일처럼 갑자기 미사일처럼 나 말랑이지 아 싫은거야 잘못이 됐네 그냥 갔다가 먹으네 무험방이 절치는거야? 왜 진거야? 야 나 아봉 당했어 야 그냥 갔다 미사일처럼 엄박이 형인거 무조건 알았는거야 아봉 당했어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고 이거는 종수형이 이상한 추리를 해가지고 만들어낸거야 이상한 짓을 해 아니 왜 5명인데 왜 도두사간 짓을 해 내가 마침 아봉 당했어 안져버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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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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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량이 형 오리래요 자기가 어? 올량이 오리라고? 아 저 오리에요? 오리에요?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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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리에요 근데 왜 오리라고 그러지? 오리라고 해서 저렇게 뭐있어? 오리인데 왜 오리인데? 오리 아닌데 우원박씨가 형 오리가 아니라 바보 아니에요 바보? 형 뭐에요 그러니까 오리에요 이러더니 이랬잖아요 나 죽이면 티나는 직업입니다 아니 형 갑자기 오리가 그러지? 죽이면 티나는 직업이에요 저 미션중이에요 저 미션중이에요 어? 뭐야? 이탐이 서있냐? 오원박 왜 서있어? 위로가 형 위로가 어? 침착맨이구나 위로가 어 침착맨 침착맨인가? 뭔소리야 위로가려니까 하고있어 침착맨이 어디야? 오원박도 일로와 일로 어 뭔소리야 자꾸 왜그래 어 뭐 자기 혼자 갖다줘 잠근형이 종 한 번 치라고 해서 종 쳤어 잠근형이 종 한 번 치라고 해서 종 쳤어 침착맨 이거 침착맨 살인스텝 좀 의심스러워 침착맨 살인스텝 좀 있었어 뭔소리야 나 지나갔는데 오원박께서 오오오오오오 하면서 자기가 붙었다가 오오오오 침착맨 우리 위로가줘 해서 갈라오는데 내가 가야만 할 길을 막고 있었어 테이블인데 지 안가고 뭔소리야 내 사람 챙겨가서 갈라곤지 뒤에 오는 사람 있나 없나 죽인 다음에 갈라고 하겠죠 아 저는 일단 제 알리바이를 말하자면 아까 문을 누가 닫았는데 저 혼자 갇혀있었어요 지금은 알리바이가 필요없어 아무도 안죽었기 때문에 건디 건디 침착맨 약 50% 우리 침착맨 약 60% 뭔 소리야 나 진짜 그 상황 알려줄게 나 뒤에 가는데 사람들이 다 미션하러 가니까 뒤에 사람들 다 오나 안 오나 챙기려고 가는데 갑자기 오움박이 오더니 어어 침착이 사려졌을 때 갑자기 또 침착이 멀어진다고 침착이 지금 말투 이상해 말투 이상해 이상하지 지금 말투 이상해 병건이 원래 억울하면 원래 상대가 이렇게 하면은 침착하게 대응하는데 지금 되게 흥분했어 쟤 원래 저렇게 흥분 안하거든 병건이 형 말투가 왜이끄네 저는 침착맨 자꾸 나를 해 우리 셋 아니야 침착맨 나와 침착맨 나와 병건이 형 괜찮아 병건이 형 압박을 느낀 어? 아니 침착맨 죽었는데 침착맨이 내려오면서 옥냥이가 살짝 보여서 옥냥이를 죽였어 그래서 내가 어 내가 자격당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침착맨 죽인거야 근데 나 어차피 어 그래 내가 말했잖아 침착맨 말투가 이상하다니까 이상하다니까 침착맨이 오리였네 도도대가 아니라 아 오케오케 어차피 아니 막 쟤가 원래 억울한 일 당하면 쟤가 억울해하지 않는데 되게 억울해하더라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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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는 좀 더 침착하게 억울해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뭐죠? 종수형이 자꾸 침착맨을 두두내요 아니 난 도도대인줄 아니까 쟤 뽑으면 끝나니까 쟤 바보같아 있잖아 의중이 말대로 바보같아가지고 난 도도대인줄 알았지 당구 이렇게 시민처럼 해 이심했어 당구는 도도대인데 이렇게 시민처럼 해 근데 바로 옥냥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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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길래 바로 죽여버렸지 근데 이걸 되게 빨랐어 내가 봤는데 진짜 빨랐어 완전 그 말이었어 근데 그거 피지컬이에요 피지컬 오리가 오리를 죽일 수 있어요? 아 이거 종수형 같다니까 근데 우리 이거 너무 너무 급해 아 이거 근데 추측이고 우선 넘어가도 돼 진짜라 근데 왜 이렇게 냉각이 할지 도도새가? 현반이 형 어? 말투가 왜 그래 아 진짜 열받네 그래가지고 나 일단 한 명 죽이고 그냥 갔어 나도 지옥 갔어 그냥 진배 좀 험난하네? 전문업자 다 진배만 추천하네 사람들이 하하하하 개알받게 진배가 뭐 못하게 진배만 추천하네 자꾸 아니 이 사람들은 아 이형 도도새네 일반 거위라고 일반 거위 일반 거위 모름? 일반 거위가 어딨어 일반 거위 일반 거위 거의 아무 능력으로도 백수 백수 일반 거위 백수 도도새 아니면 저거다 도도새 아니면 그거 죽일 수 없는데 앞에 왔다 탕권 왜 진배 맞다고 하냐 진배 죽여주세요 진배 도도새 아니면 아니 가본가 이 사람들 일반 거위야 진배 죽일 수 있으면 죽여줘 진배 죽일 수 있으면 죽여줘 아 도망간다 아.. 도망간다 어어 아 이거 왜 죽인다고 도망가는거지 진배 잡아 아 잠시만 야 이거 너무 너무 저거 아니야 어 왜이래 왜..왜 죽이는데 왜 죽이는데 이거 죽여달라는거 진배 안보 진짜 진배만 죽이면 도새 진배만 아 이거 맞은 산이 아닌 맞은 산이형 아 이거 안 죽여줘 이렇게 하고 싶어 죽여! 야 저거 나 진베 죽여! 아 이 명성 말이 아니야! 아 살려줘! 진베 죽여! 진베 죽이래 안 죽여줘 죽일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죽일 수 있는 사람 진베 죽이래 아니 서보라고! 아 싫어 아 싫어! 변명을 하면 되잖아 변명한테 다 죽이려고 오잖아 변명을 하면 되잖아 아 저녁식사 지금 의중이가 굉장히 쫄리는데 의중이가 쫄려 지금 아 몰라 그냥 다같이 갑자기 나 몰아가 도도새일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약간 좀 걸리긴 해 죽일라고 한 거야 왜왜왜왜 자 잠깐만 진베한테 지금 물어봤더니 일반 거위래 일반 거위! 일반 거위랑 있다고? 일반 거위 유능한 거 백수! 진베야 뒤 아이디 옆에 노란색으로 뭐라고 되는지 말해봐 아니 도란색이 없다니까 아 이거 거위 몰라 거위 아 잠깐만 쟤 도도새 같은데? 아 저게 도도새같은데? 여기 아이콘 누면 거위 있잖아 도도새 옆에 어 있네? 넌데? 있다니까 나 아 진짜 아 거위만 있잖아 아 아닌거 같은데? 저는 기혈킹님 같아요 나 나 투표 안했어 아 저 형 왜 나 찌그리 안쳐 기혈킹 아니면 당군이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조용히 있다가 왔다 아 나 아니라고 나 거위라니까 끝까지 압도 싱글벙글 당군 싱글벙글 아니 저 형이 잡힌 사람이야 가면서 얘기하세요 기혈킹님 뭡니까 같이 가 같이 가 스토커라고요 왜 도물들이 얼룩말들이 몰려다니는 줄 알겠어 스토커야 쪼커? 아 스토커 스토커야 스토커 아 스토커 빨리 미션해 미션 그래 겹쳤을 때 죽여 그냥 도도새를 죽여버렸네 당군이가 캐나다 거위가 맞아 그래서 자동으로 신고가 됐잖아 그럼 형이 죽인거네 형이 죽였어 아니야 난 안 죽였어 당군이가 캐나다 거위면 형이 죽인거지 야 스토커라서 자동으로 신고가 됐어 아니 스토커라서 자동으로 신고가 됐다고 형님 도도새인 척 연막 이중으로 치는데 어설픈거 같애 형님 아니지 그니까 아니야 너는 진짜 헛다리고 내가 봤을때 무험방이 맞는거 같애 아까 처음부터 형 왜 이랬다 저랬다 해 형이 죽였는데 이거 기혈이 형인데 아니 스토커라고 스토커가 사람이 죽였어 아니 기혈이 형은 있어? 나는 내가 신고된 지 몰랐어 스토커로 장군이를 찍어놨기 때문에 당군이가 죽으니까 내가 신고가 된거 같애 나 처음 해봐가지고 몰랐어요 그니까 당군이가 캐나다 보니까 형이 장군이 죽이니까 신고가 된거지 나를 몰아가는 진배나 기혈이 형 기혈이 형 승아빠 도도새 승아빠 도도새다 아니 나는 자경사인데 승아빠 도도새야 나 지금 몰아가는거 봐 갑자기 하나씩 승아빠 도도새 승아빠 도도새 승아빠 아니라구 승아빠 도도새 승아빠가 도도새야 승아빠가 도도새야 승아빠가 도도새야 그렇게 먼반당하 먼반당하 아 작답하네 아 작답하네 이거 종이쑤영인데 나 아니라고 승아빠isation 어?? 어 뭐야 아니야 뭐야? 신호카 진짜 아세요? 종수형이야 종수형 진배가 뭐 그거야 죽이고 나서 뭐 나중에 발견되는 건가 그... 아 이거 그거 썼다 차포타조 아 불 끄기네 이거 이거 종수형이야 종수형 종수형이야 종수형 종수형 달자 종수형 달자 이거하고 종수형이야 무험만이 아니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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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허허허허 종수병아 왜 나야야 내가 제일 먼저 왔는데 뭔 소리야 불 끄고 누군지 알겠어 김총은 나 아니라니까? 내가 너무 한계없이 죽어가지고 짐베네 너였구나 내가 한 명만 더 죽였어도 짐베라 얘기하네 오리 아니라고 나 거위라고 들이방거이, 하얀거이 프랑스의 전문 요리, 간요리, 거위요리 몰라? 이 사람들 진짜 감잠하네 프랑스 안 갔다 왔나봐 무슨 오리야 와 아 맞네 도도새인 척 한게 아니고 도도새가 아니었네 너무 뭉쳐있어서 할 수 있는게 없긴 했어 비둘기 넣을게 비둘기 비둘기 넣어 이거 너무 그.. 그.. 괴짜가지구야 비둘기 조심 오리둘 비둘기 비둘기 뭉쳐있지마 비둘기랑 도도새 하나 있을 수 있어 진배야 진배야 오지마 오지마 너 왜와 오지마 진배야 일로와봐 어 거리우지 와봐 어 누가 유리차 깨는 소리 들렸어 자 봐봐 누가 나 지금 ㅆㄲ하라 지금 그러니까요 비둘기여 비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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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폭탄 썼다 폭탄 당했다 뭐야 누가 도망가 누구야 누가 썼어 나한테 나 아니야 나 나 나 폭탄이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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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나한테 영태형 이렇게 됐어 아 비둘기 됐어? 창들리 아까 형님들이 폭탄 던지고 있을 때 내가 샹들리에 내 앞에서 떨어졌는데 그거를 진화형 밖에 못한다니까 그 샹들리에 어택을 뭔 소리야 방금 전에 떨어졌을 때 나는 단군형이랑 같이 있었는데 너가 어택 방금 전 떨어졌을 때 처음 알았는데 나는 시민이니까 진화형이 오리인거지 자꾸 침단이래 아무 근거 없이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 아니 왜요 근거가 아니라 다 폭탄 벌리고 야 옹양이가 근데 도도새 아니야? 쟤 아까부터 이상한 소리하는데 자꾸 종수형 진화형 같지 아니 난 아니라고 진배가 여기저기 다 쑤셔 내가 보기에 종수가 도도새야 쟤 이상해 종수형 도도새고 나는 진화형 종수 원래 저렇게까지 막 이렇게 이상한 추출이 안하는데 되게 지금 추리가 있잖아 어 되게 쑤시고 다녀 어 무조건 도도새고 진배가 도도새 아니면 폭탄이다 진배 딱 걸렸지 종수는 저런 말을 안해 진짜 제가 도도새가 아니라면 저렇게 말 안해 진배도 칼로 죽여 칼로 죽이지 마 칼로 죽여 칼로 죽여 칼로 죽여 야 누가 있으면은 칼 있는 사람 도도새는 죽여주세요 이거 아니면 운량이야 이거 아니면 나 살아 이거 아니면 나라니까 이거 아니면 나라니까 아 진배가 종수 무조건 도도새 나 아니냐고 어 왜 따라와 왜 따라와 형 형 당군이야 당군 당군이 폭탄 묻혔어 당군이 폭탄 묻혔어 당군이 폭탄 묻혔어 당군 당군 오리라고 당군 오리라고 따라오지마 당군 오리라고 내 말 좀 들어봐 이 시각의 정신은 이 시각의 정신은 이 시각의 정신은 다 익혔어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창맨이 폭탄을 들고 저를 따라왔는데 마지막으로 저한테 유언을 남겼어요. 단군이가 자기한테 폭탄을 줬다고 뭔 소리야 단군이가 나한테 폭탄을 줬다고 남기고 틀었어요. 아 잠깐만요. 아니 심창맨이 유언을 남기고 틀었다고요. 아니 내가 아니 나한테 폭탄을 넘기려고 했어. 그 얘기 하면서 단군이 형이 틀었다고요. 아니 내 말 좀 들어봐. 차원을 유행하고 있다보니까 차원을 유행하고 있다보니까 누가 줬는지는 모르지만 왼쪽 하단에 당신의 손에 폭탄이 담겨 10초에 터집니다. 이 메시지가 나왔다고요. 차원을 유행하고 있었다고요. 얘들아 내가 만약에 내가 아니라면 기어형을 죽이세요. 그럼 되죠. 지은데 진짜 기어형이 이번에 아니면 기어형이 나 죽여 기열이 형 갑자기 나서가지고 갑자기 주목받았어 월량이 형 관전돼있어요. 월량이 형 딱 가야되요. 아 타이어 저거 하러 가야됐댔지 어. 줄곱어밖에 없어. 그러면 오리 한 명으로 줄여볼게. 형 뭐해요. 나? 나 뭐냐고? 나 암찰하려고. 너 암찰자지. 수모아빠 암살자다. 수모아빠 암살자. 승호아빠야. 승호아빠야. 승호아빠 직업 물어봤었어. 승호아빠야. 종이에 모이세요. 왔다 왔다. 아니. 나는 형만 조사드렸는데 우원박 직업을 어떻게 알아. 암살 어떻게 해. 말이 안 되잖아. 그거 내가 어떻게 알아. 니가 오리니까 니가 알겠지. 뭔 소리야. 지금 프로를 하고 있잖아. 내가 고인데 내가 어떻게 알아. 니가 너만의 노하우를 기억했지. 호구조사를 했을 거 아니야. 지금 나 직업 아는 사람 지금 수성한 거 그쪽이겠지. 형하고 진배형 밖에 없었는데 이제 다 알게 됐잖아. 나 이제 다음 암살대상이잖아. 뭘 암살대상이야. 형이 직업을 깠으니까 다음 턴에 내가 죽겠지. 그럼 나한테 왜 말해. 아니 난 시민을 만들려고. 뭘 시민을 만들어 시민을 만들긴. 어? 연예인 죽었다. 연예인 죽었어. 이거 그러면 유도신고를 해야 되나? 빨리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용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용해야 되지? 나 이거 신고 좀 해줘. 나 이거 하는 법 몰라. 깜빡깜빡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나? 왼쪽 클릭하고 종을 때리면 되는데. 아 됐다. 나 왜 안 돼. 이거 종 안 쳐줘. 업무를 끝내거나 펠리콘 죽여야 돼. 펠리콘 죽여. 나 어딨어? 침착맹 목소리가 왜 들리지? 기어리 형이 먹었네. 형. 그거 대놓고 먹으면 어떡해요. 야 승우야. 승우 아빠야. 아 진짜 어이없다. 승우 아빠야. 니 눈 안 뺏어. 나 먹혔는데 왜 안 해? 불이 나서 신고가 안 된다고. 그지같이 못한다. 먼저 차려 가야지. 당신이 제일 못해요. 흘핰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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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핰 broadcast. dise emmeu지 수상해, 수상해, 수상해. 뭐야? 아... 이럴 줄... 왜 죽여? 갑자기 책임없는 퀘락. 형, 이거 뭐예요, 진베? 일단 종수 형이 자경단이어서 병건이 형 썰었는데 아무 일 없었고 기열이 형은 왜 죽었는지 모르겠네요. 왜 침착단이 죽었지? 너의 사적인 감정이 들어간 거야? 아니, 정민이 형이 병건이 형이 병건이 형이. 그럴 사람 아니야. 나 자경단이 형 보여준 거지. 정민이 형은 왜 말 안 한? 아봉 당했나? 진화 형도 아봉 당한 척 한다. 둘 중 하나인데 내가 보기에 진화 형인 게 우리 셋은 같이 있었잖아. 그러면 둘 중에 한 명을 찍고 아니면 다음에 다른 한 명을 찍자. 잘 모르면 찍어, 그냥. 숨아빠 계속 안 보였어. 별로 생각이라는 걸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거 같아. 어, 뭐, 어, 뭐? 언너뛰기가 중에. 아, 하나 도도새고 하나 어떻게 이렇게 뜬나? 왜냐면 쟤가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 하나 도도새잖아. 엉박이 형이 그거네. 뭐야? 결론은 이겼어. 그래, 우엄박이 도도새니까 숨아빠 죽이면 안 죽으면 안 죽으면 안 죽으면 안 죽겠지. 소름이다. 와, 참았다. 뭐야, 이거. 너희가 너희 연예인이야? 아니, 나 연예인인데 왜 죽이냐고. 그냥 네가 범인 같아서 죽였어. 아, 이게 자경단이 우리가 아닌 거위를 죽여도 안 죽는구나. 안 죽어, 안 죽어. 죽는 거는 보아인 거 아니야. 찌졌다. 나 죽이지 마. 너 뭐야, 오지 마, 오지 마. 침착면이, 나 죽은 침착면이다. 야, 나와봐. 나와봐. 어? 어? 제끼가? 이 제끼가. 어, 뭐야. 뭐야? 야. 야, 너 뭐냐? 나 보안관. 난 왜 죽였냐, 근데? 나는 왜 죽었냐? 내가, 오리가 아니니까 네가 날 죽이니까 죽었지 바보야. 아, 보안관 죽는 거야? 아, 자경단이 안 죽는 거구나. 아직도 게임을 이해못했어? 아, 자경단이 안 죽는 거구나. 진배야. 1대1. 1대1이 미친놈인가 봐. 와, 진짜. 진짜 개트롤인가? 진짜 어이가 없네. 이제 저 죽이러다니겠다. 죽이러다니겠다. 아, 죽이러다니깐. 아, 죽이러다니깐. 아, 죽이러다니깐. 아, 죽이러다니깐. 와, 이거를. 보안관님 감사합니다. 아니, 침착은 개트롤이야. 이거 보안관이 캐리해 주셨네요, 보안관이. 함부로 죽이지 마세요, 생명. 아, 잘못 죽인 거야? 아, 아니, 잘못 죽인 거야? 나 5등 죽였어, 아까 삐져가지고. 나 진짜 그냥 죽이냐. 아니, 침대가 나 진짜 죽였단 말이야. 아, 진짜 침막, 진짜 침막. 완전 침막, 완전 침막. 아, 침착놈한테 칼 주지 마라. 오케이, 1대1. 아니, 종수 어딨어, 종수. 아니, 죽이러다, 비비지 마세요, 비비지 마세요. 종수 안 보인다, 종수 안 보인다. 종수 잡아와.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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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냥이, 수상해 옥냥이. 어? 아쉽다는 듯이 얼씬얼씬? 왜 아쉽다는 듯이 얼씬얼씬하지? 저 우엄박 의심내기야. 아니, 처음에 그... 미션 승리해보죠. 미션 거의 다 했는데, 저. 그니까, 미션을...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병건 씨가 종수 어딨냐 하는 얘기 들었어요. 쟤가 나 죽일라 그래. 야, 오리야. 뭔 소리야. 야, 어떤 오리가... 어떤 오리가 그렇게 대놓고 해. 너, 너 뭉쳐가... 나 나 되면 죽어. 근데 저는 병건 씨 마음이 이해는 가요. 니도 아까 나 개톨로 죽였잖아. 내가 종수 씨를 보면 좀 그런 마음이 들기네요. 진짜 왜 이럴까. 진배 씨 도도세다, 진배 씨. 도도세라서 자꾸... 뭘 또 도도세야. 진배 씨 어그로 끌기. 나 우엄박 내 총을 믿어줘. 내 총을 믿어줘. 나 아니야. 내 총을 믿어줘. 내 총을 믿어줘. 내 총을 믿어줘. 아, 또 개토로라네. 내 총을 믿어줘. 지금 반항 정도가 약해. 아, 나 진짜 아니야. 우엄박 반항 정도가 약해. 진짜 찍는 거야? 우엄박 찍는 거야? 좀 치나긴 하잖아. 무언가 움직임이! 움직임이 그랬어 반항 정도가 달라 아 진짜 짜증나 무언가 아 오케이 오케이 그거 왜 나한테 두 표 가냐? 진짜야? 왜 나한테 두 표 가? 어 내가 들었다니까 공수 죽인다고 아유 무빙이 이상해 무빙이 어? 뭐냐? 진짜 무빙이야? 어? 뭐 어쩔 수 없지 뭐 어떻게 매번 맞춰 아 어떻게 매번 맞춰 너 야 칼에 빌까봐 무서우면 요리를 할 수 없어 오지마 오지마 나 아니야 뭔 소리야 자꾸 거슬리면 죽인다 오지마 거슬리게 굴면 죽여 일단 미션 미션 승리하자 미션 승리하겠는데? 종수야 종수 아니야 병관아 종수 아니야 왜? 내 말 들어봐 여러분 제가 여기서 종수랑 1대1로 있었거든요 종수가 아니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나도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범인이라면 종수를 죽였을 테니까 나 낚시하는 법 나도 뭐가 있어요 아니 근데 지금 우원박이 우리가 미션 승리하자 아 깼었어 뭐야 뭐야 미션을 이겼어 미션을 이겼어?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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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와 나 미션 할거지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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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희열이 형 나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네 왜 했을까? 비둘기 같다 희열이 형은 좀 비둘기 느낌 남 그냥 조용히 묻히고 갔어 어? 병건아 너 뭐야? 나 차원 관리자 어 진짜야? 어 근데 이거 미션 어떻게 해? 미션 거기 없는데? 있어 이거 너한테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냐 그.. 우선 비둘기 때문에 한 번 쳤는데 제가 좀 이상한 얘기를 들어가지고요 종수 형이 병건이 형한테 너 뭐야? 했더니 병건이 형이 난 차원 여행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좀 이상했습니다 왜 차원 여행자예요? 네가 차원 여행자예요? 아 그건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게 좀 이상했어요 그거밖에 없는데 그거밖에 없는데 뭐 차원 그 바래서 어 오케이 하긴 하긴 그리고 내가 봤을 때 기열이 형 좀 의심됩니다 왜 기열이 형 의심되냐면요 아무도 없는 곳에 지나가는데 저 죽이지도 않고 그냥 의심하지도 않고 막 그냥 슉슉슉 지나다니는 거 보니까 비둘기 같아요 아니요 병건이 형 왜 차원 여행자라고 했어요? 진배가 자꾸 호구조사하는데 그 암살자일 수도 있는데 그걸 누가 순순히 말합니까? 병건이가 불안했었으니까 병건이 기열이 형 묻히고 다닐지 잘 봐 기열이 형 묻히고 다닐지 잘 봐 나 음팽이는 언제 죽었어 기열이 형 자꾸 터치해 난 누군지 알았다 기열이 형 터치하지 마세요 왜 터치를 해? 터치하지 마요 불결하니까 저거 지금 도도세인가 보다 저거 지금 도도세인가 보다 저거 병건이가 도도세야? 도도세가 모르겠는데 도도세 같긴 하다 이렇게 스마트한 도도세가 어디 있어? 아 나 이거 젠병인데 이거 이거 이거가 뭐야? 도도세가 모르겠다 약간 도도세 느낌나 아! X세! 아 너 뒤졌어 다음에 너 걸리면 너 죽일거야 아 펠리칸이야 승우아빠 5개 했습니다 오우 형! 펠리칸 펠리칸 나만의 미션 또 다른 나만의 미션 또 다른 나만의 미션 미친 소리 아 진짜 형 빨리 알았어야지 미션을 하고 있어 성공적으로 또라이 같아 이거 노래 부르면서 잡아먹잖아 오우 미션 foto 나 지금 미션을 하고 있어 아 죄지가튼 놈 미션이 없게 남았지 미션이 없게 남았지 나는쟁 미션소를 해야 돼 녹색 미션 никогда 안ammen 오리야들 서로 우리 서로 죽여야 돼 맞아 오리가 이 죽이면 되지 아닌데? 오리 누구냐? 신고해? 아 신고 못해 업무를 끝내야 돼 도망다니면서 야 그 신고 안돼 바보야 아이고 저런 뭐야? 아니 한 명 누구야? 의중이 형 먹혔어? 아니 나 숨어있어 옹야이가 오리였구나 옹야이가 오리였네 내가 옹야이도 더 먹었어 아 나 이거 알았는데 신고하러 가는데 신고가 안 되네 아니 왜 나를 의심하냐고 나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펠리콘은 신고가 안 된대? 도도된 줄 알았지 왜 도도세야 내가 직업 겹친다고 왜 나라고 의심을 해 아니 그래서 그랬는데 나중에 그 회의할 때 우원박이 너한테 얘기했는데 네가 너무 논리가 빈약했어 뭘 논리가 빈약해 당연히 거짓말로 하지 논리가 빈약하면 한 판 더 해 호구조사랑 거기서 바로 대답해?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행복해 주셨습니다 다들 추석 연휴 마무리 잘하시고 네 병건이는 요새 휴범 중인데 방송 켠 거예요 이때면? 응 나 이거 하는데 또 이악물고 안 켜면 호들갑 떠는 거 같아서 샀어 10일 남았면 10일? 갈 꺼내야지 아니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 여행이라도 갔다 와 아 2025년이야 이제 곧 우리 다 같이 여행 한번 갑시다 난 좋아 난 좋아 강화도 나를 가까운 데로 해가지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의중씨 강화도는 너무 가깝잖아요 의중씨네 집에서 아니 강화도 멀어 은근히 멀어 송도에서 반대야 의중씨 교회는요 남양주나 그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쵸? 아니 고안박씨 남양주 쪽이 좋죠 황주 맞다 곤지암 괜찮아요 곤지암 아 곤지암 좋죠 나 싫어 거기 미쳤어요 이래서 공평하게 여의도에서 보자니까 최대한 많은 인원 가는 걸로 해서 방송 없겠다 어? 이거 어때? 이거 어때? 종수랑 흉가 체험 밤에 친놈아 꺼져 아니 미쳤나 왜 저래? 어? 왜? 우리 한 번도 안 해봤자 해본 사람 흉가 체험 해본 사람 한 명도 없잖아 미혼자 해 2인 1조로 들어가게 하자 할 이유가 없지 뭐 이상한데 사이코패스 하지 재밌냐 그게? 1조 하고 나오면 다음 조 너랑 진아랑 둘이 해 사이코패스 둘이 사이코패스? 진아 형 왜 그래?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스